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같은 인생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야기 신의 초대사 학교폭력 피해자 소년의 리얼 생존 액션극 영화 샤크 더 비기닝의 배우 김민석씨 위하준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는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고맙습니다 카트 이런거 해주시는거 되게 좋아하세요 팬분들이 보니까 손 깨물 네 깨물아트 하실줄 아세요 이걸 이렇게 묻는건가요? 이렇게 해서 저보다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줄 알았어요 새로운거네요 오늘 굉장히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신의타운 출연은 두 분 다 처음이시라고요? 네 영광입니다 저는 라디오 자체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요? 오늘 되게 그래서 되게 두 분이 설렘설렘 어쩔줄 모르고 계시는데 민석씨는 어때요? 처음이에요? 저는 두번째인데요 그래서 딱 뭔가 이걸 껴야될 것 같아서 조금 안다 저게 먼저 알려줬죠 역시 베테랑 아 예 한 번 해봤다니까 두 번 가끔 아 재미있는 분들이네요 저는 두 분 다 처음 뵈요 민석씨는 근데 다윗씨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친근합니다 매주 오거든요 그분이 매주 온다고요? 네 매주 와요 한 번만 가는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오 오 몰라요? 저는 한 번만 온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한 지금 두달 됐어요 아 진짜요? 네 라디오에 푹 빠져가지고 대화를 안 하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긴 했지 진짜 가족같다 정말 모르시는군요 네 스케줄 나가요 하면 안 물어보거든요 진짜 가족같네요 제가 어때 거기? 선배님 예쁘다고 진짜요? 에이 그럴리가 에이 지금 지어낸거죠? 진짜 그랬어요 아유 너무 예의로 제가 먼저 물어보긴 했거든요 선배님 예쁘시지? 진짜 예쁘시다고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 근데 6월 말에 다윗씨가 이제 영화 촬영을 해야 돼서 못 나오는데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오늘 라디오에 한 번 빠져보시고 생각이 있으시면 괜찮아요 내 동생의 땜빵 아닙니다 아무튼 생각해보시고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어 근데 하준씨는 드라마 통해서 자주 뵀어요 밤누나 군지암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영광이네요 아 아니면 제가 영광입니다 네 오늘 기대가 됩니다 환영 문자들 많이 오고 있어요 어 같이 읽어볼까요? 현미씨 누가 읽으실래요? 어 하준씨 얘기니까 하준씨가 한 번 읽어볼까요? 아 우리 남편 최영화 군지연 위하준 배우님 나오시다니 잘생긴 얼굴에 연기도 잘하시는 배우님들 토크 완전 기대됩니다 아 잘생겼데요 기분 좋은 건 읽게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석씨도 한 번 읽어주세요 민석씨 너무 귀여워요 유유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요 들어간 주머니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채연이님이 배우님들 나오신다고 해서 보러 왔다고 감사합니다 홍수연님이 오늘 여자분들이 역시 많으시네요 두 분 목소리 진짜 스윗하다고 감미로워요 귀가 즐겁다고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죠 성인님이요 민석씨 최근에 독립만세에서 독립생활하는 거 너무 재밌었다고 불판 테이블 사서 소고기 구워 드시던데 요즘도 고기랑 혼술 많이 하시냐고 어 하나 배운 게 고기는 고깃집에서 먹어야 하고 귀찮죠? 국구 막 이런 청소하고 닦는 게 맞아요 잘 안 닦이더라고요 약품이 없으니까 독립하면 그런 청소 같은 게 좀 힘들죠 할머니 분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혹시 지금도 듣고 계시려나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역시 가족 어떤 스타일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좀 TV만 보시니까 사실 저도 이게 막 일일이 얘기하진 않는데 뭐 언제 나오나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편이어서 궁금하시죠 한 번씩 문자 그렇게 알려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쉽진 않은데 7488님이 위하준씨 전생의 나라를 구하셨나요? 우리나라 최고의 여배우분들이랑 작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진심 부럽습니다 굉장히 부러워하네요 어깨가 무거워 근데 민석씨도 마찬가지지만 맞아요 맞아요 밥자에서 주는 예쁜 누나의 손예진씨 사인하타운 김혜소씨 로맨스는 별책부로 이나영씨 등등등등등 주변에서 어떠세요? 어떠요?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요 진짜 부러워하고 저도 부럽네요 저도 되게 신기했고요 뭐 제 친한 친구들은 욕을 하죠 니까지가 뭔데 감히 나랑 할 때 그래서 조금 심기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에이 그래도 또 많은 여성분들이 또 제일 편했어요 제일 편해 마음이 편했다고 너무 편했어요 김혜순씨와 촬영 전날엔 잠도 못 주무셨다고요? 그게 아무래도 제가 데뷔작이 차이나타운이다 보니까 뭐 아무 경험도 없었고 데뷔작이었고 그 대선배님하고 이제 하루를 같이 촬영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떡해요 긴장이 너무 되니까 잠을 못 잤죠 그리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 뵙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서 진짜 그날 촬영이 제일 편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도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연하남 상대역으로 많이 출연을 하셨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배우라는 꿈을 가지면서 내가 연하남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조차 안 해봤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최고의 선배님들하고 작품을 하게 돼서 아직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겸손하십니다 원래 이러시나요? 원래 되게 듬직하고 정직하고 약간 올고진 친구로 네 보기 드문 그런 친구예요 3855님이 어머어머 불법 촬영방 때려잡은 민석씨 아인교 우리 민석씨 칭찬해 아 진짜 저도 봤어요 작년이었죠 이 기사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민망하시다고 이게 사실은 전혀 손끝 하나 안 대고 잡았고 때려잡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가니까 그래도 그 용기가 대단한 거죠 꼭 때려잡아야 됐네요 이게 오해하시는 게 전화와서 야 뭐 이렇게 후투려 이렇게 패잡았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니까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악국에 민망하시다고 너무 정말 멋진 일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어때요 하준씨가 보기에 민석씨는 평소에 형은 우선 진짜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 되게 낯을 많이 가리고 동생으로서 오히려 좀 다가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성격이었는데 형이 오히려 진짜 뭐 전화도 자주 오고 많이 챙겨주고 진짜 너무 잘해줘서 저한테 너무 고마운 형이죠 훈훈하네요 아유 너무 오늘 훈훈합니다 감사합니다 2666님이요 웹툰 샤크 팬인데 두 분이 캐스팅 됐다고 해서 너무 기뻤어요 영화로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웹툰 샤크가 영화로 제작되어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하준씨 네 티빙 오리지널 샤크 더 비기닝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6월 17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첫 공개되는 샤크 더 비기닝 티땡 오리지널 무비입니다 여기 sbs니까요 네 어떤 내용인지 민석씨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연약한 한 소년이 있어요 소년이 불의의 사고로 소년교도소 소년원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연약함을 깨고 탈피하기 위해서 종합격투기 챔피언인 우리 하준이를 만나서 소년에서 남자로 성장하고 달려가는 그런 성장극입니다 민석씨는 학교폭력 피해자 차우솔 역을 맡았습니다 어떤 인물이에요? 그냥 흔히 좀 사회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학폭 피해자이면서 엄청 여리면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예요 죄도 없는 그런 친구를 왜 그렇게 괴롭힐까요? 하준씨는 종합격투기 챔피언 정도현 역을 맡았습니다 우솔의 스승이라고요? 네네네 전 종합격투기 최연수 챔피언이고 정도연도 불의의 사고로 가족들을 잃게 되면서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하게 되는데 거기서 피폐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우솔이를 만나게 되고 그의 스승이 되면서 그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시켜주고 그러면서 정도현 또한 삶의 변화를 느끼고 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원작이 151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웹툰 샤크입니다 웹툰만큼 시나리오도 어때요? 재미있겠죠? 당연히 어떻게 보고 바로 결정을 하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만화하다 보니 좀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는 당황스러운 지점들이 몇 개가 있긴 했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기술 이름이 막 나오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해낼까 구현을 해낼까 그래서 좀 너무 만화 같은 부분은 감독님이랑 저희 배우들이랑 상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바꾼 부분도 있고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웹툰으로서는 긴 내용이지만 2시간짜리 영화에서 어떻게 이게 표현이 될까 싶었는데 아까 만화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용이 짜임새 있게 잘 나와서 그래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 예고편을 봤습니다 두 분 진짜 눈빛이 일단 액션도 액션이지만 눈빛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액션씬 찍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액션연기는 처음이셨나요? 저는 완전 처음입니다 정말요? 왜 하신 것 같죠? 형 처음이에요 왜 태우에서 하신 것 같죠? 그때도 반만 퍼고요 아 맞다 맞다 총 한 번 못 들어본 본인이었고 정말요? 네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근데 완전 처음이었고 하준 너 해봤어? 저는 걸캅스랑 네 한 것 같아요 30일에 개봉하는 영화에서 해보고 워낙 또 액션도 좋아하고 사실 하준이는 거의 인간 병기예요 아 정말요? 네 아 전혀 아닙니다 거의 운동 중독이었다고 어렸을 때 그래요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 중독이어서 지금은 그 이제 관절들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벌써부터 벌써부터 어떡하냐 몸이 너무 예전같지 않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기대가 더 됩니다 아니 서이서님이 웹툰 샤크를 보면 격한 격투기 씬이 많은데 영화를 위해서 실제로 격투기를 또 따로 배우셨겠죠 뭐 얼마나 하셨어요? 준비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기간이 많지 않아서 뭔가 격투기를 배운다기보단 싸움을 처음 해보는 애가 좀 어설픈 듯 그런 액션을 합 같은 걸 되게 많이 좀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자세나 이런 기본 펀치 이런 것들은 물론 무술감독님한테도 지도를 많이 받았지만 원래 잘하는 친구라 현장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준비를 따로 하시긴 하셨지만 원래 또 잘하신다고 어릴 때 조금 했었고 무슨 운동을 하셨어요?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복싱도 했었고 그런 아크로바틱 이런 것도 했었고 발차기도 좋아하고 그런 걸 워낙 좋아했었어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정두현은 전문 격투기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너무 어릴 때 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나 이런 거에 신경 써서 연습 많이 했었고 저는 액션보다는 이제 우소리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씬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격투기 코치님들이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는지 그런 영상들을 좀 참고하고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2부에서 나누고요 하준씨 추천곡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곡이죠? 저는 크랜베리스의 좀비라는 노래입니다 왜 이 곡을 저는 제가 UFC 정찬성 선수님의 되게 광팬이거든요 코리안 좀비 티도 몇 개 있고 UFC 글러브도 있고 진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되게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근본이에요 근본 지금 막 몸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 선수님의 등장곡이거든요 이 음악을 들으면 되게 막 처지고 힘이 없을 때 뭔가 힘이 나는군요 그 선수님처럼 뭔가 투지도 생기는 것 같고 기운도 나서 뭐 힘 없을 때나 운동할 때 자주 듣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마일마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내타운 네 박하선의 시내타운 2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위하중과 배우 김민석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내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봤지 저는 일부러 소리 섞는 거 봤지 공기반 뭐 이렇게 섞은 거죠 장난 아닌데요 904호님이요 되게 놀리는 것 같네요 저도 하고 놀리긴 했어요 많이 섞여가지고 진짜 진짜 괜찮았어 괜찮았어? 네 너무 재밌어요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904호님이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두 분 라디오 어색해하면서 쑥스러워하는 표정이 너무 귀엽다고 아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우리 쉬는 시간에 재미있냐고 아니 두 분 나온 것만으로도 정말 재밌다고 일단 이렇게 두 남자 배우분이 나온 게 처음이고요 뭐 한 분씩은 나오셨지만 네 그래서 지금 보는 분들은 눈이 즐거우실 거예요 네 걱정 마시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두 분 보실 수 있고요 어 지금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는데 누구 아 저 저도 계속 이미 마밀라제가 이렇게 네 1915님이 남도 내 물 가르라는 소리 아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예민한 마이크니까요 네 남 동생이 샤크더 비기닝 스텝으로 일했었는데 정신이 없네요 민석씨 아저씨 실제 모습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볼 때마다 너무 멋있고 매너도 너무 좋으셔서 홀딱 반했더라고요 누구시죠 아 정말 붐 동생인가 힘들어서 올 때 내가 많이 챙겨주고 너무 좋으셨대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어땠는지 막 보이네요 네 우리 이분께 선물 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삼삼오님이 그냥 연기도 어려운데 액션 연기는 더 힘들 것 같다고 합을 맞춰서 하는 건가요 보내주셨는데 이 얘기를 더 해야 되는 게 민석씨는 촬영 때문에 실제로 맞기도 했다고요 저는 일단 캐릭터가 액션 자체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한 대 때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무술 감독님이 욕심을 많이 내셔가지고 네 좀 싫터치가 많이 들어간 걸 하자 아이고 너무 아팠겠다 우리가 관객들의 이목을 끌려면 더 처절함을 보여줘야 된다 해서 정말 이거랑 이렇게 맞는 거랑 그냥 뺨이나 뭐 그냥 폭력을 좀 당했었어요 아니 아팠는데 맞아 맞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형이 진짜 실체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 조금 더 그런 게 가미가 됐군요 네 아휴 아니 진짜 그럼 며칠 뭐 앓으시거나 후유증은 없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지금 근데 맞고 다음날 꼭 응급실을 가게 되더라고요 한겨울에 엄청 두들겨 맞고 그럴만했어요 진짜 그럴만했어요 겨울이었군요 또 아휴 그래서 더 실감은 나겠지만 근데 사실 요즘 이렇게 안 찍긴 하는데 저도 욕심을 많이 냈고 옛날엔 그렇게 많이 찍었죠 사실 저도 뭐 카메라로 이렇게 탁탁탁 이런 액션보다는 커트를 쪼개서 하는 액션보다는 뭔가 리얼감 있는 걸 더 좋아해서 저도 동의를 했고 뭐 아픈 거는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엄청 맞고 이제 바로 다음 촬영 다른 촬영 드라마 촬영으로 가서 그 여자친구한테 고백하는 씬을 하는데 이게 줄이 막 어떻게 재밌었어요 얘한테도 맞고 발작이 맞고 다 막 뭔가 편집기술이나 다 CG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형이 진짜 고생 많았어요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투혼이네요 정말 김성희님이 맴찌지라고 그러게요 255님이요 살다 보니까 민석오빠 창의탈이 씬도 다 보네요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저도 예고편에 나오길래 봤는데 아니 식단관리를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운동도 엄청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사실 지방 낀 걸 안 먹었고요 짠 걸 안 먹었고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연기만 했어요 그리고 운동은 뭔가 이게 교도소에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PT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맨몸 운동으로 만드는 게 맞겠다 해서 진짜 맨몸 운동만 엄청 했어요 와 그렇군요 형 몸이 진짜 예뻐요 두 분 다 이 친구 등은 산이에요 산 아 나오나요 영화에? 첫 등장이 아주 기가 막혀요 정말요? 이렇게 서로 칭찬을 하면서 그러게요 6477님이 비하인드 영상을 보니까 두 분 눈만 마주쳐도 웃던데 아 뭐예요 왜 그렇게 서로를 좋아하는데요 이거 보통 남녀배우들이 이렇게 한맞출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서로 눈만 봐도 웃음이 나나요? 네 서로 되게 좋은 기운이 있나 봐요 아 뭔가 그러니까 그 웹툰에서 엄청난 거의 감히 눈도 볼 수 없는 수준의 이렇게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거를 너무 가지고 연기를 하니까 이게 연기가 너무 서로 딱딱하고 힘들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장난치면서 뭔가 하나씩 관계도 깨어나가는 과정에서 웃긴 게 많았는데 못 참았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서로 애드립도 좀 하고 그랬나요? 애드립도 많이 했죠 몽타주 씬들에서는 아무래도 대사가 뭐 이렇게 주어진 게 없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형이랑 많이 이렇게 만들어낸 씬들도 있는데 또 기존에 뭐 숙소에서 그런 아이디어도 짜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갑자기 그냥 또 형이 한마디 던지면 제가 또 한마디 받아치고 이런 호흡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재밌었고 웃겼습니다 그게 많은데 사실 시나리오는 좀 그냥 종이였다 아 거의 이렇게 많다 그러면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영화가 감독님도 좋아하셨고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더 점점 이야기가 진행이 될수록 기대가 됩니다 영화 5938님이 두 분이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 하나씩 찝어달라고 그것만 뚫어져라 본다고 뭐 이 영화의 베스트 장면이나 명대사가 있다면 살짝 조금 스포가 아닌 네 그 정도만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이게 왜 샤크인지 네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상어 진짜 상어 뭐죠? 저도 처음에는 시나리오 받았을 때 재난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전 옛날 샤크를 또 리메이크한 건가? 네 막 아카오리온 깨져서 막 잡아먹히고 그런 건 줄 알고 읽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고 거기 명대사가 나오는데 예고편에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위아준 씨 대사거든요 어떤 대사였죠? 예고편에도 나왔으니까 아 대사하라고요? 그러니까 뭐 왜 샤크인지만 아 그 이제 상어가 이제 불애가 없어서 상어는 움직이지 않으면 가라앉아 죽는대요 그래서 이제 스승된 입장에서 우소리한데 너도 끊임없이 움직여라 이런 대사를 하는 의미에서의 샤크입니다 멋있네요 대사도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게요 저도요 저도 몰랐어요 이 얘기를 얼핏은 들어봤는데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상어가 잘 때도 움직인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가라앉아서 죽는다고 멋진 곡이네요 그래서 하주인 씨가 계속 얘기를 해요 너는 계속 움직여야 된다 너가 제약한 애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 그러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6477님이 제목 샤크 옆에 더 비기닝이 붙는 거 보면요 이거 이거 시리즈인가요? 사실 더 비기닝이 최근에 붙었지? 네 그렇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갑자기 원래 샤크였구나 네 그럼 이게 결과물이 너무 좋아서 슬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도 얘기는 듣긴 했어요 툴 하길래 어? 저도 했었는데 뭐 많이 봐주시면 많이 봐주시면 그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형이 또 열심히 고생을 몇 대를 얻어야지 네 그럼 이쯤에서 우리 민석씨 추천곡 또 하나 들을까요? 어떤 곡이죠? 아 악동뮤지션의 다이노소 라는 곡인데요 이거는 그냥 가사가 너무 예쁘고 제 어릴 때를 생각나게 하는 그냥 가사들 하나하나가 반지하 골목엔 내 가족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다 이런 가사들이 너무 예뻐서 제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에서 맨날 듣는 노래입니다 거길 막 걸으시나봐요 산책을 드라이브 할 때 아 그렇군요 아 운동을 하는 줄도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오늘은 김민석씨 위아준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용민님이요 오전부터 잘생기신 두 분 보니 힘들었던 일이 안 힘들고 즐겁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오님이요 두 분 다 아이돌 준비했었다고 들었어요 어쩌다 배우의 길로 오시게 된 건가요? 계기가 궁금합니다 오 진짜요? 그럴만합니다 그럴만합니다 아이돌 준비를 하셨어요 두 분 다 저는 원래 연습생을 하다가요 뭔가 드라마 오디션을 하나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잘 됐어요 그 꽃미남 밴드라는 닥치고 꽃미남 밴드라는 드라마에서 그 키보드 치는 역할을 제가 하게 됐어요 첫 오디션에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재미있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하던 걸 다 잡고 그냥 배우의 길로 걸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하준씨도 준비를 하셨어요? 아 근데 저는 전혀 연습생이 아니었고요 그냥 어릴 때 그런 동아리 춤추고 이런 걸 좋아해서 와 운동도 좋아하시고 춤도 좋아하시고 하객캔데요? 좋아만 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뭔가 퍼포먼스형 그룹이 되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 서울로 상경을 했었죠 그랬다가 이제 그냥 입시 때문에 연기학원을 갔었는데 그때는 큰 생각 없이 그냥 배워보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처음으로 연극도 접해보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배우 쪽을 하고 싶다 진지하게 그래서 허황된 꿈은 접고 지금까지 아직 꿈꾸고 있습니다 댄스 동아리 같은 것도 했던 거예요? 네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 좋아해서 여기 써있어서 그런데 조금 혹시 보여주실 수는 없게 춤을요? 네 보는 라디오가 있어서 손이arch Ka surgery 손에 틴 overboard 손에 착진 방 변기에요 인간변기 발음을 잘해주셔야되요 위 사중 인기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없었습니다 남녀공학이었나요? 왜 없었겠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때는 잘 웃지도 않고 너무 항상 뭔가 예민하게 날 서있어서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피했던 것 같아요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남도 완도입니다 우리 목격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분 50원 장분 100원 추가되는 샵 1077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때 친구들의 세보 기다리겠습니다 많았었을 것 같습니다 민석씨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우리 이 영화가 또 학교 얘기니까 궁금해지는데 우선 저는 전혀 샤크에 나오는 인물과는 다른 인물이었고요 오히려 저는 밝고 좀 씩씩하고 어디서 절대 지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학교 다니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잘 놀고 핵인싸네요 핵인싸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지금이랑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사교성도 좋고 친구도 많고 비슷해요 인기는? 인기는 어땠나요? 인기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인기는 크게 형 공학이었어요? 고등학교는 남고 남자친구들한테도 친구로 되게 인기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저 남자한테 인기가 많아요 남자들도 되게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전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의리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재밌네요 본인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재밌어요? 아이돌로 데뷔 안 한 거 혹시 후회는 안 하시죠? 두 분 지금 충분히 뭐 배우로서 너무 성공을 하셔서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데뷔를 했었다면 어떤 포지션이었을까요? 당연히 센터였겠지만 이런 거 짐승난 찌는 퍼포먼스도 하고 아 그럴 것 같았다고 공중에서 돌고 퍼포먼스 퍼포먼스 다른 건 못해서 우리 민석 씨는? 저는 사실 좀 아이돌 노래를 제가 메인보컬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춤을 막 메인댄서처럼 이렇게 막 잘 추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약간 좀 잔잔발이 느낌 표지 나라를 써주시네요 죄송합니다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광고 듣고 마지막 인사 나눌게요 6923님이요 금곡중 한학년 선배였습니다 김민석 씨 인기 많았어요 김유미 님이 완도하면 김이었는데 위아준으로 바뀌었다는데요 역시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이 겸손하셔서 말 못한 걸 우리 목격담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선아 님이 김민석 님 중고 거래했을 때 너무 착했다고 예능에서 당땡마켓 하셨는데 너무 좋으셨나 봐요 박나영 님이 위아준 배우님 촬영하는 모습 봤는데 방긋 웃으면서 인사해 주셨어요 진짜요? 구경하시는 분들이 칭찬을 엄청 하셨다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훈훈합니다 잘 웃어요 예쁘게 잘 웃어요 그러게요 또 조태실 님이 두 분 기사 떴어요? 시네타운에 나와 얘기하신 거 다 기사화됐다고 인기 실감하시겠어요? 다음에 또 나와달라고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기사가 뜨는구나 아니 저는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준비한 대본을 다 못한 게 처음이에요 두 분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한 시간만 더 할까요? 다음 방송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분씩 해주세요 김민석 씨부터? 저희가 일단 샤크 더 비기닝을 홍보 목적으로 나왔으니 일단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족하면 좀 욕을 해주셔도 돼요 어쨌든 봐달라 그래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준 씨도 라디오가 처음이었는데 너무 박하순 선배님께서 너무 잘 진행해 주셨고 형도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재밌게 했고요 저희 영화 샤크 더 비기닝 열심히 재밌게 찍었으니까 요즘 힘든 시기에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 오늘 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티땡 오리지널 무비 샤크 더 비기닝의 배우 김민석 씨 위하준 씨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 부탁드릴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뭐야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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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şeh이